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운데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풍년과 지난주에 1, 2절에 이어서 오늘은 3절, 4절까지 배워볼게요. 그러면 지난주에 행동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보고 3절, 4절 들어갈게요. 1절, 2절 시작!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금수 강산으로 풍년이 왔네 지화 좋다 얼씨구나 좀 더 좋냐 명년 춘삼월에 아류 놀이를 가자 올해도 풍년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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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년 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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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지화 주 지화 지화 명년 하사올의 반등놀이를 가자 오늘의 3절 4절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 천하지 대보는 시작 천하지 대보는 천천식임새가 천하지 이러면 거기가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시금새가 그 요령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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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시금새가 빨래면 어어어어어어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천하지대고는 시작 천하지대고는 네 그렇죠 цел 하셨어요 천하지 대고는 농사 밖에 또 있는가 농사 밖에 또 있는가 농사 밖에 밖에서 식임새가 들어가고 또 또 또 또 있는가 농사 밖에 또 있는가 농사 밖에 또 있는가 놀지 말고서 식임새가 여기는 놀지 여기서 들어가요 말고서 곡까지 시작 놀지 말고서 농사의 힘 습시다 농사의 힘 습시다 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장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에도 농사의 여기는 식임새가 안 들어가죠 농사의 힘 힘 이렇게 돼요 힘 습 이 시에서 시다 에서 시 다 이렇게 하니까 농사의 힘 습 시 다 시에서 이 다 이거를 하셔야 돼요 시작 농사의 힘 습 천하 지대본은 농사 밖에 또 있는가 역까지 시작 천하 지대본은 농사 밖에 또 있는가 놀지 말고서 농사의 힘 습시다 놀지 말고서 농사의 힘 습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연결해서 시작 성하 지대본은 농사 밖에 또 있는가 놀지 말고서 농사의 힘 습시다 네 그 다음에 성하 지대본은 지화 좋다 여기 시작 여기 시작 지화 좋다 여기 시작 지화 좋다 여기 시작 지화 좋다 다시 한번 시작 지화 좋다 좀 더 좋냐 시작 얼씨구나 좀 더 좋냐 명년 온유월에 시작 명년 온유월에 시작 име 지대본 얼씨구나 종녀존냐 명년 온유월에 약속 노릴 가자 귀환고타 얼씨구나 종녀존냐 명년 온유월에 약속 노릴 가자 저 건너 김풍헌 시작 저 건너 김풍헌 저 건너 이러면 고기가 맛이 안 나죠 저 건너 김풍헌 시작 저 건너 김풍헌 고통을 보호하라 시작 고통을 보호하라 시작 고통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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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만 덩실 준다 저 건너 김풍원 거동을 보호하라 여기까지 시작 저 건너 김풍원 거동을 보호하라 보족가리 쳐다보며 눈만 덩실 준다 보족가리 쳐다보며 눈만 덩실 준다 그러면 연기합시다 시작 저 건너 김풍원 거동을 보호하라 보족가리 쳐다보며 눈만 덩실 준다 이쁘다 이쁘다 지화 좋다 골씨구나 좀 더 좋냐 명년 지화 좋다 골씨구나 좀 더 좋냐 명년 구시월에 명년 구시월에 여기에서 시작 명년 구시월에 환풍놀이를 가자 환풍놀이를 가자 명년 구시월에 환풍놀이를 가자 명년 지화 좋다 고용년 안풍놀이를 가자 명년 구시월에 호응 당풍놀이 상풍놀이를 가자 이렇게 할까요? 하실 수 있죠. 시작 천하 지대본은 농사 밖에 또 있는가 놀지 말고서 농사에 익숙시다 지화 좋다 얼지구나 좀 놀오냐 영영 온유월에 각종 놀일 가자 저 건너 김 부모 거동을 보호하라 노적 가릴 쳐다보며 춤만 덩실 춘다 지화 좋다 얼지구나 좀 더 좋냐 명년 90월에 당국 놀일 가자 잘하시네요. 프로같이 잘하셨어요. 풍년가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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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